오늘의 현장은 말리포 옆에 파도리입니다. 파도리에서 4m짜리의 대문을 오늘 설치 예정입니다. 오늘은 대표님께서 안 오시고 이팀장하고 알렉스 아이팀장 둘이서 대문 설치하러 왔습니다. 실은 이렇게 라인 쫙 잡아주고요. 여기서 일단 구덩이를 먼저 파고 기둥 세우는 기초작업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. 네 이제 기초작업 다 끝나고요. 기둥까지 다 세우고 문도 싹 걸었습니다. 가운데 레미탈 채워놓은 데가 더 말라야 돼가지고 아직은 안 걸은 상태고요. 4일 뒤에 걸어놓으면 완벽한 대문이 완성이 됩니다. 집하고 전체적으로 딱 어울리죠. 아주 좋습니다. 대문 시공이 완전히 마감이 됐습니다.